안녕하세요 고답을입니다. 지금부터 9월 10일 화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겠습니다. 현존 녹화시간 오전 6시 34분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께 새로운 게임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텐데요.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고답암88골벵이지밀.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답비즘으로 트윗을 날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번째 사항으로 며칠 지나긴 했지만 엑스트라 크레디츠의 선택과 갈등 영상에 한글 자막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 속의 선택이 왜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의미있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플레이어에게 의미있는 갈등을 선사해서 게임 자체를 더 유익하게 흥미롭게 그리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 멋지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지고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첫번째 게임 소식으로는 스타크래프트 유니버스가 키스다터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현재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부로 키스다터 페이지에 26시간이 남아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만큼 목표치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게임이 키스다터 시작했을 때 소개해드렸고 그때 그냥 프리투플레이 MMO 게임으로써 스타크래프트 세교관을 가지고 있다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공식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으로 그 요건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프리투플레이라고 했을 때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스타크래프트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확인을 해보니 좀 더 상세하게 글을 읽어나가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무료 체험판이 있습니다. 무료 체험판을 설치하시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실제로 출시가 이루어졌을 때 출시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글에 따르면 플레이를 하는데 이 게임을 즐기는데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투자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게임 자체를 체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제가 지식이 전무한 영역이다 보니까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올해 초에 제시되었던 법안 법안이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로비를 행했다고 합니다. 로비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둘 다 로비를 하게 되는 회사 로비하는 회사가 회사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둘 다 기사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의 경우 폭력적인 게임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라는 건 제가 갖다 붙인 건데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워낙 이제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법안이고요. 게임 개발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라 지금 깊게 생각해 보면 연구를 하자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로비를 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렵겠고 근데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의미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최소한 게임 개발 회사가 어떤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미든 간에 로비를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 또한 어떤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소식이라고 보고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벌써 일주일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인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금 다른 게임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홈월드 시프레이커즈 현재 상업적인 출시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홈월드 새로운 신작 소개해드렸을 때 프리투플레이라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 만큼 그 당시 몰랐었기 때문에 상업적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저로서는 놀라운 얘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프리투플레이였다는 것도 놀라운 얘기였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프리투플레이하고 RTS하고 지금까지 접목이 잘 안됐죠. 왜냐하면 프리투플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캐시템 같은 것을 구현할 수 밖에 없는데 RTS 게임에서 캐시템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게 의미 있을 만한 게 맵 그리고 유닛들 장군이라는 게 있다면 장군이랄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일 텐데 스킨은 당연한 얘기겠고 스킨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게임의 밸런스 디자인 자체를 망쳐버리는 제대로 된 RTS를 만드는 데 있어서 디자인을 망쳐버리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니까 접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상업적 출시를 하게 되면 한 번 그냥 내놓고 더 이상 끄적일 필요가 없고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데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게임이 나올 거라고 희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의견은 최소한 제가 이런 관련 기사에 나와있는 댓글을 통해서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은 유로게임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잠깐 제가 끄집어내고 싶은 내용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콘솔 버전으로 PS3만이었나 제가 콘솔로서 디아블로 3가 출시가 되었었죠 출시가 되었었는데 오프라인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옥션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루트, 아이템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접목되면서 오히려 콘솔 버전이 PC 버전보다 훨씬 우수한 디아블로 3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아블로스의 확장팩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도 나왔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확장팩이 나올 때 일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오프라인을 출시할 생각이 있는지 옥션 하우스를 제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옥션 하우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개발자가 해준 말로서 루트 2.0이라는 새로운 그 아마 엔진, 메카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급한 특수 아이템이 떨어지는 확률 이런 거를 개선해가지고 옥션 하우스와는 별개로 게임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게임 자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항상 온라인 상태를 만들었던 것과 옥션 하우스 등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현재 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었다라고 그 때문에 발생했던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완전 다른 얘기고 그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된 만큼 글쎄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팩이 출시되었을 때 어떻게 게임이 사람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게 될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확장팩이 출시되었을 때 그리고 콘솔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 콘솔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고 확장팩이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막상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안 만드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옥션 하우스 때문에 온라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만큼 결국 이제는 게임 자체를 즐겁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돈을 벌, 비즈니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만들어낸 거죠 디자인 측면이 아니라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은 당신이 호빗을 생각해보라 빌보가 여행을 떠났던 것은 자신이 어떤 아이템을, 원하는 아이템이 있을 때 남에게 그걸 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몬스터들을 잡았을 때, 용을 잡았을 때 거기서 보물을 얻는 것이 이제는 그 모험에 있어서 흥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당신, 남이 이제는 용을 처치해가지고 얻은 아이템을 당신이 그냥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는 인상까지 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판단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소식으로 또 하나 이제는 록페이퍼 샷건의 기사로서 배틀포즈라고 하는 게임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0월 31일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저로서는 이 소식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게임인데 RTS 게임이었군요 그러니까 RTS 게임이었습니다 MMO RTS 게임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멀티플레이를 중점으로 한 RTS 게임이었는데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내 네이버 같은 곳에 검색을 쳐봐서 우리나라에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커뮤니티도 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걸 통해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신 거라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RTS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아무리 지금 RTS가 이제는 자리가 잡힌 장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모든 장르를 얘기하게 되면은 물론 더 희귀한 장르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가 아니죠 RTS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 즐기고 있다고 해도 대중적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이 되고 장르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게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RTS가 대중적이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터뷰 기사로서 Ubisoft 게임 인포머의 기사로서 Ubisoft의 CEO와의 인터뷰인데요 현재 아까 전에 제가 원하는 장면에 딱 찍어놨는데 네 현재 시청할 수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 딱 하나를 끄집어내자면은 미니 AAA 타이틀에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Ubisoft가 미니 AAA 타이틀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Far Cry 3 블러드 드래곤일텐데요 어떤 자신들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대작으로 만들어낸 게임이 있다면은 그 브랜드 게임 내에 존재하는 콘텐츠 같은 거를 끄집어 재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하나의 독특한 게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미니 AAA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블러드 드래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만 장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딱 특정 취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게이머들에게 딱 맞춰진 게임을 만들어내므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100% 잡아내는 그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전략도 이제는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인 만큼 좀 더 그 소수 취향에 맞춘 게임들 또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다른 많은 회사들 또한 이제는 점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알아가고 있는 듯한 흐름인 것 같고요 대형 게임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IP, 새로운 아이디어들, 독특한 게임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지 않는데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돈은 적지만, 좀 적지만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등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독특한 게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독특한 게임, 특정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만들어낸다는 기사와 함께 지금 디스트럭터에 올라온 기사로서 이 기사를 올리신 분 같은 경우 게임 판매원, 게임 판매원으로서 일했던 경험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판매원이었는데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게임 중개소 그리고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최소한 대중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자신이 어떤 게임을 즐길 것인지 알고 있으며 일주일 또는 한 달 정확한 숫자를 낼 수 없지만 몇 개의 게임들, 다양한 게임들 즐겨 나가시는 분들이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어, 이런 거 있네? 하면서 알아보실려고 궁금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을 살지 리뷰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게임 전문 소비자, 전문 게임 소비자 모든가는 그러한 말로서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일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모든 콘솔들이 그냥 닌텐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Wii U는 그냥 Wii를 위한 태블릿이고 그 다음에 ESRB, 등급 시스템이죠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다면서 자식을 위해서 게임을 사주는데 ESRB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사고 그 다음에 사기 전에 리뷰 같은 걸 읽지 않는다 그리고 게임 장르라는 것은 이 대중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름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슈팅, 슈터, FPS 게임이라는 거를 콜 오브 듀티 같은 걸 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마리오를 통해서 플랫포머를 달라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이와 비슷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외 사이트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매든이라고 해서 미식 축구 게임인데 매년 출시가 되고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콜 오브 듀티 또한 가장 대표적인 FPS 게임으로서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시리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적당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게임 전문 소비자들 이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매든이나 콜 오브 듀티 게임들만을 즐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욕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너는 이제 콜 오브 듀티만 즐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매든이나 즐기는 녀석 하면서 욕을 하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긴다 하면서 실제로 콜 오브 듀티나 매든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이제 느꼈던 것으로 저의 채널 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형식이 바로 이런 일반 대중을 위한 게 아니죠 바로 저와 같이 스팀이라는 걸 알고 있고 GOG 알고 있고 게이머스케이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달 어떤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험블번번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게임 영상이 올랐을 때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게임을 구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채널을 찾아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또한 이제는 리뷰 같은 거 공식적인 리뷰도 찾아보시고 콘솔, 엑스박스 1 지금 출시되려고 언제 출시하는지 PS4 언제 출시되는지 PS Vita 아니면 핸드 3DS, 2DS 출시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게임, 어떠한 게임을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매체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극소수죠 대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게임만을 즐기거나 아니면 게임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러한 것일 테고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해봐야 될 일일 테고 어떤 분들에게 지금 맞춰준 컨텐츠를 만들어낼지 그와 함께 여러분 또한 자신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소비해 나가는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게임을 소비해 나가는지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면서 네 한 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게임 소비자라는 것이 좀 적절한 말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이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로써 장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런 것들 부정적이지가 않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무지한 거죠 게임이라는 것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뭔가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게임 중개소에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 길게 이걸 다루고 있군요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토요일날 또 주제 토론 지금 미정이지만은 주제 토론을 통해서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죠 항상 잊으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게임 소비자라는 그 목록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저 또한 이제 항상 인터넷 상에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걸 망각하게 되는데 상기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그 다음 이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스타 시티즌 같은 경우 200억 지금 이걸 환산했는데요 약 200 몇 억인데 200 몇 억에 도달하려고 지금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200억 이상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200억을 모으고 있어요 대단한 건데 계속해서 돈이 모이다 보니까는 스트레치골이라고 해서 어떤 목표치를 도달했을 때 어떤 걸 추가하겠다라는 목표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는데 이건 참 어이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는 현재 2천만 달러 2천만 달러면은 얼마인지조차 이건 환산하지 않았는데 2천만 달러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1인칭 슈팅 FPS 요소를 게임 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는 어이없는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워낙 많은 돈이 모였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우주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만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것만을 원한다는 분들만 모이진 않았겠죠 그러니 이제 FPS 게임이 추가된다는 것도 반가운 얘기일 수도 있을텐데 지금 이제 대작을 넘어서서 세기의 명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소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들만을 다 이제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은 예 100년이 그건 오바고 10년이 지나서도 기억이 될 기억에 남을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어박스가 커뮤니티 데이라고 해서 현재 그 9월 14일 9월 14일날 뭔가 이벤트를 열게 되는데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은 이벤트가 할 얘기보다는 현재 특수 그 디지털 커뮤니티 데이 디지털 보너스 팩이라고 해서 지금 20달러에 트위치에서 지금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트위치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H 이걸 트위치 TV로 생방송으로 그 HD 죄송합니다 HD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더랜스 2 시프트 코드라고 해서 그 특수 머리와 스킨 언락 가능하구요 이것들은 중요한게 아닌데 차후에 아직 공개 그 발표가 나지 않은 발표가 나지 않은 기어박스의 타이틀 게임에 대해서 클로즈 베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별로 관심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이제는 저에게 의미있게 다가오는데 말그대로 홈월드 HD 그리고 홈월드 클래식 이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텐데 이것이 나중에 정식 출시될 때 가격이 여기서 공개된 것인 만큼 알려드리고 싶은데 15달러에 판매가 될 거라고 하네요 아니면 이게 별개로 분할이 된다면은 더 싸질 수가 있을텐데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그냥 홈월드 고전 그 어디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 투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다 한 팩으로 팔겠죠 분할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 이제는 앞으로 출시되거나 흥미가져볼 만한 게임으로 넘어갈텐데요 피터 몰리늄의 거디스 거디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에 대한 인터뷰 지금 락페이퍼 샷건의 기사 올라와 있는데 여러가지 막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 기사 자체보다는 이 영상 영상을 직접 보는 게 항상 더 좋죠 예 지금 이거 39분짜리 이 경우에는 어디였냐 레브3 게임즈에서 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거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40분 동안 하고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의 다양한 메카닉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어차피 저는 이 게임을 구매할 거기 때문에 확인하고 호기심 하나만으로도 그때 가서 좀 상세하게 들어가겠지만은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요 멀티플레이에 집중하려고 만들고 있지만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이 된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대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 게임을 다른 어떤 이 게임을 드러낼 만한 다른 게임으로써는 포필리스가 가장 이제 이 게임과 현재 비슷하게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포필리스와 그 다음에 스타 엔지니어즈라고 하는 게임 조만간 스팀에서 얼리 액서스 앞서 해보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직접 무슨 게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우주 엔지니어라는데 이 게임도 사야되고요 사야될 게 너무 많아 8월달에 찍었던 알파 영상인 만큼 당연히 최종 게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실 거고 아이자 클라크가 이제는 자신의 본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괴물 잡는 것이 아니라 용접공이 되어있는 거죠 용접공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엔진 엔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들어내고 부수고 한다는 것 앞서 해보기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게임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눈길 게임복이나 게임 소개를 한번 다뤄볼 텐데 굉장히 독특한 게임입니다 지금 플래시 게임인 만큼 누구라도 다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갖다 끌어가지고 자신의 함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함선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벽돌 같은 것을 합쳐줄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적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부수게 되면 또 이런 벽돌이랑 장비들을 더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강력한 함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많아 봤자 한 30분 플레이한 거라 특별히 깊게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 다른 힘을 지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도 쏠 수가 있고요 등등 한 번 무료 플래시 게임인 만큼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는 할인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현재 GOG에서 5개의 게임을 고르면 80% 아낄 수 있다 할인된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6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앨런 웨이크 시리즈랑 블랙웰 번들이라고 해서 포인 앤 클릭 게임이고요 프라이모리아 또한 포인 앤 클릭이고 토치라이트 굉장히 오래전이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토치라이트 같은 경우 무료로 제공이 되었었는데 어쨌거나 현재 이렇게 할인이 되고 있고 Tiny 앤 빅 이거 어드벤처 게임이고 이 게임 언제 마이사 마타 발음이 틀릴 텐데 이 게임 또한 언젠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구매해 놓고서 기회가 계속 안 닿고 있고 스트라이크 슛 제로 제가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 한 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볼랜드는 RPG 게임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게임 플레이 자체는 약간 모자르다 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고 한 번 관심 가져보시고 Walking Mars 같은 경우 깊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아직 제가 충분히 플레이하지 못했고 그 다음 Cat Lady 이 게임 또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던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한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포인 앤 클릭 게임으로서 한 번 독특한 독특함에 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프라임 페넘브라 컬렉션 엠리시아 게임을 개발했던 분들이 엠리시아 전작이죠 전작이고 엠리시아도 있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5개 게임을 고르게 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 4달러도 있긴 한데 대충 한 20달러 투자해가지고 5개의 게임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임몬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할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이 언급해드릴 만한 건 없어서 너무 가겠고 이제는 이겁니다 스팀으로 들어오면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끝나겠는데요 엠리시아 뭐 심플픽스 9시간 후 해체됩니다 해제됩니다 와 망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보여드려야 하는데 하기 싫네요 지금 예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할 것인데 장바구니에 추가할 염두가 안 나가지고 아직 추가를 안 해놓고 있죠 게임이 게임 바깥에서부터 사람에게 공포라기보다는 불편함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은 엠리시아 시리즈 엠리시아 다크 디센트를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이 있네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고 머신포픽스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아웃래스트 라는 게임 또한 나왔었고 무료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공포 게임 몇 개 지금 제가 또 소집을 하고 있으니 뭐 한 10월달은 돼야 될지 아니면 9월 후반때일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 번 더 후에 막심한 생방송 진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건 장담은 해드리지 못하겠고요 현재 어떤 시기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뭐 언급을 할 만한 것은 끝이 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